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김민주 프로가 계속 얘기를 한 게 다 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몸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걸 정말 못하거든요 우선 퍼팅을 하실 때 아까 제가 흔들림 없이 백스트로크를 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을 할 건데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꽂을 거예요 왼쪽 겨드랑이에 자 이렇게 꽂을 거고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실게요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해서 공에다가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백스트로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백스트로크를 하실 때 느껴야 되는 건 다시 어드레스 느껴야 되는 거는 이 얼라이먼트 스틱의 앞부분이 움직여진다는 거는 팔로만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라이먼트 스틱의 내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힘을 주면 되나요? 네 딱 조여주세요 여기를 딱 조여서 그렇죠 지금처럼 그러면 여기 이 끝에 흔들림이 없죠 다시 이쪽 부분으로 밀면 끝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세요 흔들림 없이 툭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잘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왼쪽에만 힘을 주고 이쪽 오른쪽은 이 정도 힘은 안 줘도 되는 거죠? 네 왼쪽만 딱 조여주세요 시작할 때 왼쪽 근육으로 많이 민다 왼쪽에 있는 몸을 많이 써서 민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느낌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쪽에 안정감이 생기니까요 몸을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팔로 많이 친다는 얘기 많이 듣고 이렇게 저는 팔에 힘을 주는 것 같은데 팔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근데 이쪽에 힘을 주니까 팔이 좀 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팔도 더 아마 내 옆구리랑 팔이 더 잘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여기를 좋아주면 잘 붙어 있겠죠 사실 하니까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약간 팔 뒤쪽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이 왼쪽 갈비뼈까지 움직여진다 라는 느낌으로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이 장사랑 완벽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꿀팁 하나 배웠네요 네 이렇게 또 시연을 잘 해주셔야지 또 레슨이 또 굉장히 빛을 발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달라 아나서가 주로 다른 것도 많이 배우는데 특히나 이제 퍼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마추어들이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손목을 많이 썼던 그래서 김민주 프로가 얘기를 할 때마다 박상준 아나서가 아 저한테 네 이번에는 박상준 아나서가 한 번 나와 보실게요 네 굉장히 퍼트 잘하신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트를 잡으시고요 자 쇼퍼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상급자시잖아요 더욱더 상급자에 맞는 연습법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백스트로크 한 번 해보세요 백스트로크 갔다가 공이 맞았을 때 임팩트 때 임팩트 지나가고 포워드까지 한 번 해보세요 포워드 스트로크 했을 때 제가 왼손목 잘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왼손목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꺾이는 분들은요 오른손목의 힘이 너무 세서 그래요 오른손목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오른손목의 방해를 없애는 연습 방법이에요 어드레스를 다시 한 번 해보실게요 하신 상태에서 왼손을요 그냥 툭 누러뜨리세요 내 허벅지 앞으로 아 왼손을요? 네 약간 허벅지의 이 왼쪽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백스트로크를 했다가 손바닥을 딱 이렇게 마주쳐보세요 오른손과 왼손바닥을요? 네 오른손을 왼손바닥에 딱 붙여보세요 손바닥을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아랫부분은 붙었는데 윗부분이 잘 안 붙었죠 아 윗부분 이렇게 붙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페이스가 훨씬 더 이렇게 일자가 되겠죠 이렇게 아랫부분만 붙으면 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보실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왼쪽 손을 그렇죠 왼쪽 허벅지 옆에다 두시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박수 너무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 평상시에 연습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이 오른손 손목을 쓰시는 너무 좋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전에 강경남 프로라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현재도 잘 치는 선수고 이 퍼터 부문의 그 친구가 당해 년도에 퍼터 쇼퍼터 부위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경남 선수가 퍼터 연습을 하길래 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요즘에 그랬더니 원래 비밀인데요 단단히 잡고요 왼손등을 홀컵에다가 딱 갖다 대는 느낌만 가지면 제가 이것 때문에 올 한 해에 쇼퍼터 미스를 한 개도 하지 않았어요 홀컵 방향으로만 이렇게 해요 레슨을 들어보면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비밀이 아니야 경남아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그 선수가 왼손등을 탁 유지를 해서 홀컵을 한 것과 지금 뭐에서 와 닿았냐 하면요 하세요 하는데 여긴 떨어졌다라는 것은 자 이 오른손목의 이 각도가 계속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펴지지 않았다는 것과 강경남 선수가 그전에 왼손등을 탁 목표 방향에 갔다 이렇게 갖다 대요 홀컵에 갖다 대요 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선수도 돌아가거나 뭐 접히거나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확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백스로그를 했다가 이렇게 좀 멈춰주듯이 왼쪽 허벅지에서 이렇게 멈춰주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이 손목을 많이 쓰셨던 분들 잡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